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. 이 파일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측이 제공하였으며 2022년 5월 2일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에서 명 씨는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. 또한 그는 입도심해야 해 알면 난리라고 보안에 대한 경고도 했습니다. 이 통화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 발표 8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명 씨가 이미 김 전 의원의 공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드러냅니다. 강혜경 씨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이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. 명 씨는 김여사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이전에도 여사에게 위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원 공천의 배후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. 현재 검찰은 명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.